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떡볶이 좀 맵게 만들었어요 페페러치노 홀이랑 캡사이신이랑 청양고추 조금 넣고 청양고추는 한 3개 정도만 넣었어요 그리고 젓가락 떡볶이에 당면 넣었습니다 엽찹당면 그리고 비엔나 소세지 넣었어요 이야 똑같이 왔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 엄마 없는ictions 너무 맛있다. 맛잇쎄요 젓가락도 이렇게 긴 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 비누쓰르기 맛있다 엄청 빨갛네요 에페루치노 홀 떡볶이가 굉장히 화끈해요 비엔나 소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파스타랑 떡볶이 해 놓은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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